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최영미님이 나오셔서 정말 좋았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세월이 파란절로 보았니더 불파도 그 가슴에 구정을 생기면서 아 해물 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람이 정말 좋았네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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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은 우리